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한의사 이유준 원장입니다. 식욕은 성욕과 함께 인간에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욕망인데요. 인간이 일생동안 섭취하는 음식은 35에서 50톤 정도가 됩니다. 동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이 체내에서 물질 없이 영양소를 에너지를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한 음식물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체내로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는데요.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가 안되고 속이 쓰리고 영육성 식도염이 생기면 삶의 질도 떨어지고 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소화장의 속쓰림, 영육성 식도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장의 속도염이 생기면 오늘은 소화장의 속쓰림, 영육성 식도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는 것은 살면서 가장 큰 행복인데요 위장은 위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적으면 35톤, 많으면 50톤의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오는데요 위장은 짠 음식, 매운 음식, 탄 음식, 위스키처럼 독한 술, 화학약품 등의 성분을 말없이 다 받아들이는 인내심이 강한 위대한 장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한국인의 암발생률 1위가 위암인데요 남성암의 1위가 위암, 여성암의 4위가 위암입니다 한국 남성이 여성보다 위암이 2.1배나 많은 이유는 먹으면 안 되는 독한 음식, 소주, 위스키, 막걸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식사습관 등이 관련이 있는데요 무엇을 먹는가가 자기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 속의 당질, 단백질, 지방이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데요 음식 속의 당질, 단백질, 지방은 분자량이 커서 몸 속으로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당질은 당당류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질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는 작은 입자로 분해를 해서 흡수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는데요 소화에는 신경기능, 호르몬의 작용, 간, 담낭, 최장애, 소화효소 분비, 음식의 화학적 분해, 소화관의 운동과 같은 기계적인 움직임, 혈액 공급 등이 합쳐지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평생 소화하는 과정에서 또 질병이 생길 수 있는데요 소화기병은 소화불량, 속쓰림, 영육성, 식도염, 복통 같은 증상부터 위암, 식도암 같은 치명적인 질병까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소화의 시작은 입 안인데요 음식을 씹으면 귀 밑쌤, 혀 밑쌤, 턱 밑쌤에서 침이 나오면서 음식을 소화시킵니다 하루에 나오는 침의 양은 1에서 1.5리터 정도 되는데요 침 속에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서 탄수화물을 메가당으로 분해를 해서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 이유가 됩니다 침 속에는 인류노글로블린 A 같은 면역물질 낙도페린, 리소자임과 페록시다제 같은 항균 물질뿐만 아니라 항암효과,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오랫동안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침의 분비는 자율신경이 조절하는데요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 항진으로 침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입이 바짝바짝 타는 이유가 됩니다 반복되면 당연히 소화도 잘 안되고 몸의 면역기능, 항암기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오랫동안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기능, 면역기능, 항암기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도는 길이가 한 25cm, 좌우의 직경이 한 2cm, 앞뒤 직경이 한 1cm 정도 되는데요 이제 음식이 식도를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액체인 경우에는 0.5에서 1.5초 또 이렇게 고형물 같은 것들은 한 6 내지 7초 정도 걸립니다 이 식도는요 네 군데에 좁아지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 식도에 좁아지는 협착 부위는 우리가 동전 같은 거 잘못 삼켰을 때 이 부위에서 잘 걸리게 되고요 식도암이 또 잘 생기는 부위가 됩니다 식도는 연동운동을 통해서 음식을 아래로 밀어내는데요 우리가 물구나무에 서서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식도는 이 중력을 거슬려서 이 영동운동으로 위장으로 음식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식도의 연동의 파장이 식도 전체를 한 번 달리는데 4에서 5초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 식도의 4개의 협착 부위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부위를 횡경막 협착부라고 하는데요 위장과 직접 연결되는 식도 부위이고요 하부식도 관략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하부식도 관략근은 위장으로 들어간 음식이 식도로 역류하지 못하게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능이 약해지면서 위산과 위안의 음식물이 역류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합니다 위장 벽은 위산으로부터 견디는 능력이 있지만 이 식도의 점막은 위산에 대한 보호 능력이 없는데요 위산이 역류를 하면 명치나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이 식물이 가슴과 목까지 넘어오는 느낌 가슴의 통증, 명치의 통증, 가슴의 몸과 얹힌 듯한 불편한 느낌 또 소화불량, 매스꺼움, 이 목 안에 이물감 등의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몸에 미열이 좀 나면서 이 가슴 안쪽에서 명치까지 답답하고 불쾌한 느낌을 가슴 아리라고 하는데요 역류성 식도염과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식도에는 뇌에서부터 분지되어서 나온 자율신경과 미주신경이 있는데요 과도한 스트레스, 또 신경 예민, 우울감, 불안감, 공포감 등이 반복되다 보면 이 신경기능의 이상으로 이 하부식도관략근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위산이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스트레스 이외에도 과음, 흡연, 과식, 기름진 음식, 커피, 단음식, 짜고 매운 음식, 식사 후에 바로 눕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만의 원인이 아니고 몇 가지의 원인들이 오랫동안 겹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빠른 치료가 중요한데요 오랫동안 반복되면 식도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치료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수가 400만 명이 넘는데요 최근 8년 동안에 2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성인 10명 중에 4명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장은요 밥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명치에 약간의 자축 부위에 있는 주머니 모양의 소화기관입니다 이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오면 위장은 폐하 1.0에서 1.5에 해당하는 강한 산성인 위액을 분비하는데요 위산은 음식 속에 있는 미생물을 죽이고 음식을 위액과 섞어서 직경 1mm 이하의 유동적인 죽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 위산에는 염산, 펩신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염산은 음식에 있는 세균을 죽이고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고요 펩신은 그 음식물 중에 단백질을 분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의 일부는 위장에서 흡수하는데요 변맥주 반 정도를 마시면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의 알코올은 위장에서 한 30분 만에 흡수가 됩니다 위장은 하루에 2에서 3리터의 위액을 분비하는데요 위장에 들어온 음식 중에 위장을 통과하는 시간은 일반적인 음식은 1시간에서 2시간 또 우리가 기름진 음식인 경우에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 액체는 몇 분 만에 위장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시는 차, 물 같은 경우에는 몇 분 만에 위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위액 속의 간 상선인 이 위산이 위 벽에 손상을 주지 못하고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이 같은 단백질인 위장 벽을 분해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뮤신 때문인데요 위 벽에 점액세포에서 분비되는 이 뮤신은 위 벽을 한 0.6mm 정도의 두께로 쭉 덮어줘서 그 위액으로부터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는 자율신경과 미주신경으로 위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슬픈 감정 또 공포감은 위액의 분비를 줄어들게 하고요 분노, 공격적인 감정은 오히려 위액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위상가단은 분노, 신경 예민, 과도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술, 담배, 과식, 과음, 매운 음식, 짠 음식, 커피, 가공식품 등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속쓸임을 느끼게 되는 것은 위 벽이 헐면서 발생하는데요 이 뮤신이 위장 벽을 감싸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위가 상처가 나고 속쓸임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위벽이 손상이 되고 속쓸임이 지속이 되면 만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위괴양, 위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속쓸임이 있을 때 빨리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상가다로 속쓸임, 영육성 식도염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이타민 U, 이것은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손상된 위 점막을 복구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바이타민 U가 많은 음식은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등인데요 양배추는 30년 전에 미국의 스탠포드 의대 출신인 의사 가네트 체니가 양배추 주부로 많은 위계양 환자를 완치시키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위장의 운동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데요 부교감신경, 미주신경의 자극을 받으면 위장의 운동은 촉진이 되고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으면 위장의 운동은 억제가 됩니다 위장은 1분에 3번 정도 움직이는데요 위장 근육은 20초에 한 번 정도 심차게 움직이면서 이 죽처럼 변한 음식을 십이지장으로 보내줍니다 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받는 분들은 이 뇌 안에 있는 치상하부가 자극을 받아서 이 자율신경 불균형이 일어나는데요 이 위장의 운동력이 떨어지게 되고 십이지장, 담낭, 최장애, 소화액 분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4시간이면 위장에 들어온 음식은 십이지장으로 이동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위장의 운동력이 떨어지면 12시간 정도나 지나야 십이지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장의 음식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화장애, 식욕부진, 위화수 등의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화장애, 식욕부진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산사인데요 산사는 산사나무의 열매로 한의학에서 소화장애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재 중의 하나입니다 산사는 열매가 좀 이렇게 작은 편인데요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 산에서 자라고 또 맛이 사과맛이 나고 색이 붉기 때문에 작은 사과라는 의미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산사는 위장의 운동력을 강화시켜주고 또 소화를 촉진하고 고기 먹고 체했을 때 그 체기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 복통, 식욕부진, 위벽의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산사의 효능은 소, 식적, 산, 어혈, 치, 육적, 비만, 담음, 탄산 등인데요 음식이 소화가 안되고 위장, 근육, 혈관 내의 어혈을 풀어주고 고기가 소화되지 않은 것을 해결해주고 명치가 답답하고 속이 미식거리고 식물이 넘어오는 증상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사는 차처럼 달여 드시면 좋은데요 산사 한 열 알을 작은 주전자 안에 물과 함께 넣어서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시면 식욕부진, 소화장애, 미식거림, 속이 답답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키성장 반륙의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하게 차처럼 달여서 먹게 하면 아이들이 식사를 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화장애, 속수림, 영육성 식도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음식관리 잘 하셔서 속이 편안한 건강한 삶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Q&A 건강 Q&A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50세 여성인데요 젊어서부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속수림이 심했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자주 속수림이 나타나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꼭 완쾌하셔서 속수림이 없는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성의 경우에 갱년기가 되면 갑자기 몸에 없던 증상이 생기고 또 여기저기 아프면서 크게 놀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여성 갱년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갱년기가 되면 자기가 몸이 약했던 부분이 더 약해지고 아팠던 부분이 더 많이 아파지고 과거에 또 없었던 증상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대단한 호르몬인데요 그 여성의 아름다움을 유지 또 생명 탄생을 위한 또 그리고 지방축적 생리 배란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진통, 소염의 기능도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요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몸에 염증 반응, 통증, 과민 증상들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문의하신 분은 현재 과거의 위장의 문제에다가 갱년기가 겹치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런 경우는 집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치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한의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속쓰림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는 치자, 황년인데요 한의학에서 속쓰림에 많이 사용하는 증미이진탕이라는 처방에 들어있는 일부 약재입니다 증미이진탕은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리고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가슴이 두운거리고 소화가 잘 안되고 신경성 복통 등에 사용하는 처방인데요 영육성 식도염, 만성위염, 신경성 소화불량, 신경성 복통 등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치자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신경이 예민한 경우 위액의 분비, 위장, 운동기능, 담낭, 최장, 시비지장의 소화효소 분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신경성 소화기능장애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치자는 청열사화의 효능이 있는데요 염증 등으로 인한 병리적인 그 열감을 개선해주고 과도한 신경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심장과 위장의 기능 강화로 만성위염, 영육성 식도염 등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황련은 한의학에서 중초에 열을 내리는 중요한 약재인데요 이 중초라는 것은 위장, 최장, 시비지장, 담낭, 간 등의 소화기능에 관련된 장기화, 그 기능을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치자 황련을 각각 한 10g씩 중간 크기의 주전자에다가 물하고 함께 넣고 끓인 후에 이걸 차처럼 드시면 좋은데요 신경성 위염, 영육성 식도염, 만성위염, 신경성 복통, 위경련, 가슴의 답답함 가슴 아리 증상 등의 효과가 좋습니다 문의하신 분은 꼭 한의원 치료 받으시고 집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양배추즙, 치자 황영차를 드시면서 꼭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관 이제는 마칠 시간입니다 살면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낙이 먹는 즐거움인데요 많이 먹어도 문제되고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됩니다 적당히 먹어야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이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달지 않고 짜지 않고 맵지 않는 자연음식을 먹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로하면 누구나 술 한잔하면서 지친 내 몸을 달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음식에 단 음식 먹으면서 상처받은 내 마음을 풀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위장은 병들고 속수림, 영육성 식도염 등이 생기게 됩니다 음식 관리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신경이 예민하고 오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의 운동기능, 소화효소 분비가 약해지면서 소화장의 식욕부진이 발생하는데요 스트레스도 소화기능의 큰 적입니다 그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위해 음식 관리,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서 소화 잘 되는 행복한 삶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